장어 도감기계 원헤드 절단기 노라다이 2m 2m 세트로 1대 1점 특값 판매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헤드 절단기 원헤드 절단기와 기본 세팅을 다 했고 노라다이들이랑 조립이 될 수 있게 옆에 프로파일을 덧대가지고 앵글을 이용해서 쉽게 조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앵글 자체에도 장공이 째져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미세한 좌우 상하 다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상황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원반 절단기도 지금 16인치 나열을 끼웠고 각도 세팅 이라는 요거는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원헤드 절단기는 원반 절단기이기 때문에 고장래치를 풀고 앞에 에드쪽에서 땡겨주시면 45도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라다이는 길이가 2000정도 되구요 딱 2000정도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2000정도 되는 모재를 올려서 사용하시기가 편하고 반대 속에는 연마봉과 로라다이가 리니어 부품 로라다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앵글보다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바늘에 맞춰서 실제 설치를 진행하시고 보정값에 맞춰서 붙이는 줄자를 동봉해 드리니까 측면에 부착을 하시고 그리고 조기 때 장점이 보정 조정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다른 마진이 별로 없는 바늘보다 넉넉하게 마진이 있다 보니까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것도 정확하게 맞추시기 편한 제품 구성이고 마지막으로 이대로 그대로 이제 배송을 나가게 되면 당연히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포장해가지고 출고가 되는데 저쪽은 생략하고 띄음테마다 저희가 A, B, C, D 해가지고 C, D D 측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일단 어떤 애랑 이어지는지 다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맞춰서 볼팅으로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접하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거고 마지막으로 시운전으로 노재를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전원 전원 연결되어 있구요 해장수가 충분히 이달 되고 나서 절단을 해 주시면 절단을 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절단된거 확인하실수가 있고 이렇게 저희가 검수를 검수 및 시운전을 다 했고 수소에 포장해가지고 주문 주시면 오늘 끝까지 출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